자 오늘 팔복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청결이 사실 원래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씻어내다. 그래서 이 말을 보통 카탈로스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 어떤 물건을 또 더러워진 얼룩진 것들을 씻어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래된 지도 모르고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속이 뻥 뚫릴 때 뭘 느꼈다 그러죠.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귀한 찬양 같은 걸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카탈로시스를 느꼈다. 이게 여기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카탈로시스. 카탈로스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카탈로시스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잘 못하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뭘 이렇게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속이 뻥 뚫린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카탈로시스를 느꼈다. 카탈로스. 청결이라는 말에서 온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이라는 말이 또 구약성경에는 정결이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물리적 개념에서 유래된 이 청결의 의미가 첫째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됐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청결한 자? 그렇죠. 여기에 당점을 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청결 그 자체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의 관심을 갖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뭘 볼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그냥 청결이라는 주제를 뛰어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가 또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이 당시 개념으로는 어불성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청결의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세와 같은 아류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난히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신경쇄약증에 걸릴 정도로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들고 날 때 이 손발을 씻는 것이 철저했어요. 요즘은 씻어야 됩니다. 요즘은 안 씻으면 안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씻는 것 자체를 뭐라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겉만 씻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씻는 것 자체를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씻었다고 말이에요. 그 씻는 정결의 예식에 담아진 의미로까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달려들어서 막 힐라를 했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발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요즘은 그래야 됩니다. 이 방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원리가 바뀌기 때문에 적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씻다 안 씻다가 중요한 관심이 아니고 그 씻어야 되는 의전의 속뜻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그런 비틀려진 반쪽짜리의 의식을 고발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이 자막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요. 눈먼 바리세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다음 절 다같이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구절을 꼼꼼히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 겉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왜 너희들은 그것만 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결을 온 국민이 전 세계 시민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겉의 청결을 넘어서 내 안은 어떤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례유안이 몸담았던 SNF화들이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이런 삶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아예 일상의 삶을 분리시켜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쿱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의 정결의식의 첫 번째 근본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깨끗하게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의 배려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낫죠. 이 SNF화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의 삶을 지향했던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정결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청결의 세 가지 조건은 뭘까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보소 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손을 깨끗이하라.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오늘 예수님이 강조한 청결의 요지가 여기 다 담아져 있는데 거기 반대 개념으로 설명한 역설의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하지 못한 자들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죠? 마음이 청결하려면 두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장 확고한 신뢰를 성경에서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아시고 한밤중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 저벅 배쪽으로 향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죠? 귀신이다. 귀신이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여기 물 위로 걸어본 분 계세요? 없죠?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꼬르륵하고 빠졌습니다. 뭘 보고 빠졌다고 그랬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누굴 보고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시선이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다시 빠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배까지 베드로는 또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누가 안 걸었다 그래요? 거기 어디에 헤엄쳤다고 나와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 두 번 걸은 겁니다. 두 번째는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죠?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 갖다 대면 다 답이 되죠.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비수 같은 메시지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 후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 걸어갈 때는 빠졌는데 왜 두 번째는 빠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의식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로지 이 순간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원초적 본능의 절규가 자기도 모르게 터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 뭐 보여요? 주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죠.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도록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원초적인 정결함의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것은 물리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뛰어넘어서 마음이 나누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야구부 4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늘 우리 삶의 모든 청결하지 못한 상태의 문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방법이 될까? 저렇게 하면 수단이 될까? 저분 찾아가면 내게 좀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시인도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 곳곳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에 차려진 우상 숭배 단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돈, 권력, 힘, 세상의 부기용화. 그러자 이어서 시인은 반전의 고백을 토해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런 산 곳곳에 빼곡이 얹어져 있는 그런 허망한 신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으로 고백을 반전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의 태도를,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 시편 24편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일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다음 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3절, 4절을 좀 설명을 듣고 지나가십시다.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시적인 표현상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10편, 24편은 사실상 같은 고백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인가 그 성소에 들어가야 볼 거 아니에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 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또 마음이 뭐하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니? 의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의의는 다른 말로는 무엇으로 여기 표현했네요? 복. 그러니까 의의는 내가 의로워진다고 의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의의가 된 것. 내 의의가 된 거지. 내가 의롭게 살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심령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분을 볼 자가 누군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스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물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하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내가 거룩한 행위로 살아내서 그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제 이 본문을 보는데 마음에 찬송가 중에 그 보혈의 피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음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 일부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어디를 두드리죠? 가슴을 두드려요. 심장 쪽을.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득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물이 되어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씻어주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무슨 내 믿음이 한 90%는 도달했고 아직 100%는 안 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정결하게 되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그러면 됐네 이제 과연 보금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그 부분을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22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22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삼중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믿게 됐습니다. 예수의 뿌려진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러면 그 믿음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주로 뭘 설명할 때 성경에 표현되죠? 이거는 우리 삶과 행위를 설명할 때 손이라는 기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뭘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서론 부분에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겁만 청결하게 하는 그 이중적 삶의 태도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장 굵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했죠. 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대체 왜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일까요? 손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변호하라. 전부 뭐에 해당하는 동목들이 열거된 걸까요? 그들이 늘 하나님께 손을 펼쳐요. 그 말은 제의적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 말은 그들이 제의적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중요하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제의적 현장을 떠나면 여전히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는 온전한 믿음으로의 순례자의 걸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청결의 조건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청결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세 번째 청결의 조건은 그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순종에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공고한 현장에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고한 자들의 떨구어지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3.1교회가 이제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적 청결로 나아가는 물론 손발도 열심히 씻으시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본질적 청결로 나아가는 복된 자로서의 당연하고 마땅한 믿음의 결실이 온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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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